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창사 55년 만에 업무를 중단하는 실질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실시하며 오는 7월 8일부터 3일간 1차 파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결정했는데요. 노조원이 삼성전자 전체 직원의 22%에 달하는 2만 8천명 수준인 만큼 총파업에 따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1969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노조 파업의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항상 임금단체 협약 협상이 결렬이 되면 파업을 하죠. 그게 파업에도 법 절차상으로 노동쟁이권이 절차들이 규정이 돼 있어서 그런 요건을 갖춰야 파업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곳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이라는 곳이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업까지 거론이 되게 된 것은 지금 이 삼성전자 이번 파업 선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단협 이게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파업을 선언할 때 내 근 조건이 노조원 중에서 855명에 대해서 임금을 더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이라는 것은 노조원 전체 또는 어떤 한 회사의 대표권을 인정받은 노조가 있으면 그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임금협상을 그렇게 다 태아결이 되면 그게 다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855명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제 사측이 제시한 올해 연봉 인상률 3%를 서명을 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노조원들에게. 이 사람들은 이제 거부를 했으니까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성과급 기준을 개선해달라 이렇게 이제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총파업을 선언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죠.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외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파업이 노조 측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측에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는 건 그건 뭐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파업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은 별로 사측에 크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큰 파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창사일에 처음으로 이제 파업 선언을 했다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사측에서 이 노조를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홀대했다는 것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 노조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감이 존재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뒤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원협의회처럼 이렇게 삼성전이라는 이 회사가 노조, 무노조 경영을 하면서 이제 그 무노조라는 것이 노조가 뭘 요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 없다는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 대표들하고 그런 어떤 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리고 대우를 더 개선하고 이런 등등으로 해서 노조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으로 노조가 필요 없다는 논리는 사실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성립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어쨌건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버텨오다가 결국은 삼성 내부에 노조 와해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관련 임직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측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을 한 겁니다. 노조를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조가 5개 있어요. 그중에 지금 이번에 파업을 선언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삼노라고 하는 이 조직은 한국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노조가 5개가 있는데 상급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는 이게 유일하고요. 전삼노라가. 그다음에 회원수도 조합원수도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한 20%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노조가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한 9천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가 실적이 좀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급이 지금 낮아진 거예요. 낮아지거나 일부 직종에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몇 퍼센트, 2%가 정해지는데 0% 또는 낮은 퍼센트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 가입 많은 직원들이 노조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늘어났고 그런 배경도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불만이 상당히 많이 고조됐다는 이야기죠. 사내에서. 그래서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이제 덩치도 커졌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파업을 선언하는 이런 강수를 두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 파업이 사측에 피해를 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이 파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이미지나 신뢰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과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점이 아까 제가 이제 이 파업 자체가 실제로 회사의 어떤 생산이라든가 차질을 주지 못하더라도 이 파업 자체는 의미가 크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나 이런 모르겠으면 트럼프 정부가 더 모르겠어도 이런 정부가 있다면 노조가 없는 것은 어떤 면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노조가 활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파업 이렇게 간다면 그게 이제 여러 가지로 회사 이미지에 또 좋지 않은 영향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삼성전자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파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식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돈을 잘 벌면서 무슨 파업이냐 이런 논리거든요. 물론 노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거기에도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현실을 이렇게 보면 노조가 있으면 해고도 마음대로 못하고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굉장히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경영 측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안 쓰는 거죠. 채용을 꺼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파견 노동, 비정규직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게 그렇게 어떤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이런 근로자들은 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 노동, 노조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그런 노동자들은 훨씬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더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더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855명의 임금만 따로 올리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비판들이 들껄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업을 한다고 해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고 실제 생산 차질은 별로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의 또 근거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게 참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오는 7월 8일 3일간 1차 파업을 실시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한 소식 한국의 시사평론가 서정식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